한글자막 by 한효정 원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want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이다 를 의미하는 will not의 줄임형인 won't의 발음을 구별하기인데요 비슷한 듯 하지만서도 서로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단어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공부해 보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단어들의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동사 want의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텐데 발음을 공부하고 있는 이상 발음기호 우리가 확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그 생김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동사의 발음기호를 보시게 되면 모음 발음기호에요 특히 여기에 집중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오처럼 생겼는데 약간 이렇게 뚫려있는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발음기호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파벳 o를 담긴 닮았는데 열려있다 그래서요 open o라고 그냥 불러요 그리고 이 발음기호가 나타내는 소리는 우리나라 말의 o와 o의 중간 소리입니다 o도 아니고 o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어디서 나는 소리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 헷갈리실 겁니다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발음 이 open o를 발음하는 방법입니다 상당히 간단한데요 입모양은 o를 만드시고요 그 입모양을 유지한 채로 o 발음을 하시면 이 open o의 발음이 나게 되어 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모음을 공부하는 게요 사실은 자음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연습을 하기 전에 먼저는 이 소리가 무엇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해서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이렇게 세 단어들의 어떤 그 모음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단어는요 o 발음입니다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거는 o 발음이에요 두 번째에 있는 단어 뭐 top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보다 c의 과거형이기도 한 요 단어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open o라는 모음 기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o와 o의 중간 소리를 내게 되고요 sunny라는 단어죠 그쵸? 이거는 그냥 o 발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요 세 단어를 읽어드릴 테니까 o와 o 사이에 있는 요 o, o의 중간 소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갑니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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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w saw sunny sunny 들리시나요? o와 o의 중간 소리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 단어죠 saw saw 자 이 단어가 바로 open o의 발음인 거고 그리고 이 발음으로써 동사 want를 발음해주셔야 정확하게 우리는 이 단어를 발음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o와 open o가 각각 사용된 단어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so so no no go go old old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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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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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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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long because because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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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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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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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번에는 will not의 줄임말인 won't의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기호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모음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보시면 약간 말발굽처럼 생긴 어떤 그런 발음기호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발음기호는 우리나라 말에 우와 으의 중간 발음을 나타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라고 그쵸 생각이 드실 텐데 예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보시면서 그냥 우 발음과 그리고 이 말발굽 모양이 나타내고 있는 이 우와 으의 중간 발음의 차이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예요 full full 두 번째 단어입니다 full full 자 차이가 들리시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full 두 번째 full 물론 이제 장모음과 단모음이기 때문에 이 모음의 길이가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소리도 사실은 살짝 다르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이 말발굽 모양의 발음기호는요 그냥 보통 우라고 발음해도요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요 발음이 우와 으의 중간 발음이기는 하나 조금 발음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우라고 해주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정확하진 않지만 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하려는 말 그렇죠? 잘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그런 측면에서 will not의 줄임말은요 요 모음 부분을 오우 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 모음이 아니라 두 개의 모음이 함께 붙여져서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won't won't 라고 오와 우 발음이 둘 다 나야되는게 이 won't 의 발음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두 단어의 발음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동사 want 입니다 포인트는 요 모음 부분을 오와 어의 중간소리로써 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겉과 다르게 will not의 줄임말인 won't 는 이 중간에 모음 부분을 오우 라고 발음을 해주시는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첫 번째 단어 want 와 두 번째 단어 won't 는 소리가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발음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 want 두 번째 단어 won't 자 구별을 좀 해보시고요 요것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요 w 발음이에요 w 발음 여러분들이 요것을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w 발음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입술을요 우우 발음처럼 내민 상태로 발음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같은 경우에 그냥 여러분들 want 라고 발음하지 마시고요 먼저 입 모양을 우라고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want 라는 발음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라는 소리를 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입 모양을 먼저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 입 모양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부터 이 w 발음이 자연스럽게 나게 될 겁니다 그냥 want 가 아니라 입을 내민 상태에서 want 라고 해 주시면 그 w 특유의 소리가 좀 묻어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will not 의 줄임말인 want 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오 발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의 입 모양을 만들어 주신 후에 want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발음을 해 주시면 조금 더 w 발음이 정확하게 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요 동사 want 와 will not 의 줄임말인 want 를 공부해 보면서 여러 가지 모음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이 모음을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음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꾸준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 강조를 드릴 테니까 모두 열심히 연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이만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